내가 영어선생님을 하지 왜 여기서 폐를 잡고 있냐고 스탈렛? 스탈렛? 스탈린 스탈린 아이돌 이름 아니야?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면서 정화가 되는 건 자전작용 자전작용? 하와이 하와이가 왜는 어디지? 하와이가 왜는 어디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맥주는 비어예요? 카스예요? 아니면? 아니 호프지 알겠습니다. 오늘 검색해보는 거예요 뭘 검색을 해? 마취걸레임 지금 검색해보는 거죠 아이 장난하나 지금 배달 전화 들어왔어 전화.. 하늘에 맹세꼬 배달 전화 들어왔죠 하늘에 맹세꼬 자기네 모든 걸 다 걸고 또 또 또 시작한다 아 이제 한번 돌려보시라구요 아 자 이제 한번 돌려보시라 빨리 줘보세요 빨리 빨리 줘보시라구요 아 빨리 줘보세요 빨리 지웠잖아요 지웠잖아요 지웠으면 줘보세요 지웠으면 줘보세요 아니 휴대폰에 잠깐만요 휴대폰을 네가 왜 번해 휴대폰을 휴대폰을 네가 왜 번해 휴대폰을 생각했어요? 생각? 네 음.. 뭔 문제를 내라는 거야? 아니 형 술이나 먹지 뭘 자꾸 문제를 내라래 아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아니 아는 문제가 없냐구요 아는 문제야 뭐 있긴 한데 니가 알겠냐고 아니 그니까 아무거나 내보시라구요 에헤이 참네 5초 만에 얘기 안 하면 제가 또 문제 내겠습니다 1 2 3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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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모르겠다 아 아니 술 먹다가 아니 빨리 주시라구요 아니 빨리 주시라구요 아니 근데 이걸 누가 만든거야 지금 지금 이 자체를 누가 만든거야 아 제가 만든거야 구리술먹는데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걸 해야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니가 선생님이야 뭐야 아니 아니 선생님도 아닌 사람이 왜 자꾸 문제를 내 나한테 아니 틀려도 된다니까 내가 뭐 형을 회초리로 때려요 뭐 아 참 나 진짜 아니 예능프로에서 다 이런거 문제되고 한다니까 형님 근데 술을 한잔 먹는데 지금 배가 고파갖고 밥 먹는데 왜 자꾸 밥 먹기는 힘들었겠네 주시라구요 카메라를 아니 카메라를 주시라구요 잠깐만 있어봐 아니 카메라 자 1 2 3 4 5 끝 주세요 일단 뭐가 자자자 아니 뭐 형 자 문제 내가요 그러면 어 아니 없잖아요 빨리 주세요 아니 없잖아요 아니 없잖아요 오케이 주세요 주세요 잠깐만 아니 술 먹다가 이런 문제 이런거 자 아까 스탑이라고 하셨는데 스탑 알파벳 불러주세요 뭐가 아까 스탑이라며요 스탑 이렇게 했잖아요 어? 스탑 알파벳 나한테 아까 스탑 이랬잖아요 스탑 알파벳 스톱 알파벳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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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그걸 알면은 영어선생님이랑 내가 여기서 왜 회를 잡고 있는지 스톱 스톱 알파벳 스탑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운동하느라고 안 했어요. 알겠어요. 자, 미국의 수도는? 뭐가? 미국의 수도. 미국의 수도? 예. 아니, 진짜. 워싱턴 DC? 아니, 워싱턴 DC? 와싱턴? 와싱턴? 본토 바람으로 와싱턴 DC. 정확하게, 워싱턴에요? 아니, 워싱턴가 아니고, 터는 집터가 좋아해. 워싱턴 DC. 오, 자,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수도는? 런던, 런던. 오, 정답입니다. 아이씨, 워싱턴가 아니고, 갑자기 영화 생각나서, 워싱턴. 궁전이잖아. 자, 그 다음에, 어... 독일의 수도는? 아, 아는데? 아, 아는데? 아, 아는데? 아, 모넨인가? 모넨? 아, 모넨인가? 아니, 장수다. 독일의 수도. 모넨. 바이예른 모넨. 뭐라고요? 아, 뭐라고요? 바이예른 모넨. 바이예른 모넨. 바이예른 모넨. 아니, 모넨 아닙니다. 아니, 모넨 아닙니다. 모넨입니다. 하, 잠깐만. 아니, 술 먹으시는 생각이 안되고, 제 정신에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똑같이, 나 문제를, 솔직히, 중학교 때, 나 문제 받아보고, 받아본 적이 없어, 문제를.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니가, 서재히도 안되면,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 사람을. 아니, 그러면, 제 신호, 프랑스에서도는 알잖아요. 파리. 예? 네? 진짜죠? 어? 파리. 진짜죠? 파리인지, 파리인지. 5초 시간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베를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2, 아니야, 파리야. 확실해요? 파리 생쎄레맹이 축구를 잘하거든요. 오,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의 수도는요? 아는데? 이탈리아의 수도. 오, 정답. 이따 세 글자네. 이따 세 글자네. 세 글자네. 세 글자라고요? 백 글자가? 백 글자라고? 잠깐만. 나 알아. 아는데, 술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나 요즘 치맥기가 하고. 아, 술 좀 줄여야 되겠네. 자, 제가 힌트 드릴까요? 이런 쌍놈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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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놈아. 야, 이 쌍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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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쌍놈은 여기 있었잖아. 아니, 힌트. 아니, 힌트 줬잖아. 아니, 힌트 줬잖아. 아니, 새끼야. 세 글자네. 아니, 힌트. 아니, 힌트를 주는데. 힌트를 주잖아요, 지금. 아니, 하지마. 야, 이 쌍놈아. 에이버 씨. 에이버 씨. 풀어버린다. 그냥. 아니, 힌트를 줬는데. 야, 이 개놈아. 힌트를 줬는데. 야, 미쳤나 진짜. 이거 술 먹다가 뭐 하는 거야? 아니, 힌트를 줬잖아요, 형. 잘 들어보세요. 야, 이 쌍놈아. 야, 이 개놈아. 힌트 모르겠어요? 뒤질래? 아니, 힌트를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힌트야? 요? 아아이. 야, 이 쌍놈아. 야, 이 개놈아. 야, 씨팔놈아. 야, 씨팔놈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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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에 힌트를. 똑같은 단어가 없어요? 노마. 노마. 정답. 노마. 아, 노마가 기억이 안 나. 노마. 야. 노마 제보. 자, 한잔 하시죠, 형님. 잠깐만. 지금 노마가 어딨어, 이거. 잠깐만. 지금 노마가 어딨어, 우리. 로. 예? 지금 로마는 없죠? 야, 지금 그거 옛날에 노마 제국이고, 장난 없다 지금. 하하하하. 아, 나 지금 무슨. 하하하하. 잠깐만. 솔로 까먹으면 돼. 하하하하. 맥시무스 나오잖아, 맥시무스. 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 헷갈려 죽겠네. 하하하하. 아, 드셔주세요. ASROMA. 어? 아, 지금 너. 아, 그렇죠. 아, 근데 죽기는 힘든데. ASROMA. 예. 아,MEketeres але Sage een SUGVOAR. 근데 이거 수도 아니야. 그런데 이거 수도 아니야. 아, 로마가 수도krä园... 수도가 아니라고요? . 신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술 먹었을 때 자꾸 이런 거 하지 마! 자 이제 형님이 문제 내시면 됩니다. 내가? 응. 아니 술이나 먹지 근데 왜 자꾸 게임도 아니고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된 자동차 뭐 이런 거 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된 자동차? 네. 상용화되는 자동차 이름. 뭐 이런 거 문제 좋잖아요. 그건 나도 알아. 뭔데요? 그거? 네. 삼률 자동차. 아이 시발이. 뭐? 아니 몰라요? 그 자동차 이름이 시발이잖아요. 이 돌았나. 카메라 잠깐만 줘보세요. 카메라 잠깐만 줘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잠깐만 줘보세요. 아니 카메라 잠깐만. 야 3륜 자동차.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잠깐만 줘보시라구요. 시발이라고? 아니 잠깐만 줘보세요. 이게 오늘 술 처먹더니 돌았네. 아니 그러니까 줘보시라구요. 절대 확 3mm로 다 밀어버리라. 아니 그러니까 줘보세요. 잠깐만. 휴대폰을 잠깐만 줘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온 자동차 시발이. 시발이가 누군데? 자동차. 그러니까. 근데 왜 카메라면서 난 내 눈을 보면서 시발이 시발이.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이름이 시발이라구요. 자동차 이름이 시발이라고? 예. 3륜 자동차라고. 아니 그 이름이 시발이라니까요. 그거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아니 그건 저도 자동차. 만약에 검색해서 아니면. 두 눈 맞자. 아 진짜로. 시발이가. 바로 때려도 돼요. 말도 안 돼서 전화하고 있어. 야 인마 시발이라고. 자동차 이름이 어떤 놈이 시발이라고. 그럼 누가 사가 저거를. 저 새끼 시발이 끌고 다니네 이러면. 이러면. 저 양반 시발이 사서 끌고 다니네 이러면. 어? 그걸 누가 타고 다니냐고. 아니 그럼. 내가 무식하다고 해도. 그건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니 형. 내가 무식하다고 해도. 그건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니 형. 아니 잠깐만. 형이. 시발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럼 형이 봤을 때. 정보 욕을 못해서는잖아. 시발 시발. 아니 근데. 시발이라고 했다가. 아니 근데 형이. 그러면 내가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발이야 자동차 거기서 시발이가. 아니 그니까 내가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당연하지. 검색해보세요. 뭘.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라.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 그냥 말할 때 시발이라고? 그거 시발? 예. 그니까 그걸 검색해보시라고요. 네이버에다가.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 진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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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초의 자동차 시발. 시발. 하하하하하하. 이게 진짜 힐리 없어. 맞아요 아니에요. 아 시발이네. 아 시발이네. 이게 진짜 힐리 없어. 아 시발이네. 아 시발이네. 아 시발이네. 아 시발이네. 아 시발이네. 영어로 쓰여있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럼 이제 내 말.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니죠? 응.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왜 자꾸 나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름이. 아니 그럼 사과하세요 그러면. 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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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 마음이. 아 의심했지. 그럼 사과하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건 미안해. 그건 미안해. 하하하하하하. 하고 connect. 안녕하세요 미킨다슨 조카. 야 야 야 야 야 야 언이에요. 야 저 유튜브 오. 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moonlight like a hee. 하하하하. 하하하하. EX Cinema고amine. celebr 있었다. 희rze하. tio. 신ıy자랑.